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종로구가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지난 7일 제10회 도시의 날을 맞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종로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79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평가됐습니다. 종로구는 도시비우기 사업, 청운문학도서관, 북촌마을 안내소 건립, 청진동 지하보행로 조성,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날이죠. 푸른숲이 어우러진 삼천공원에서 도서관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8일 삼천공원 숲속에서 도서관 가을 소풍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종로구에 16개 작은 도서관이 모여 지역 독서자원 간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축제 당일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장에는 풀꽃 나태주 시인의 문화특강,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독서 낭독회와 숲속음악회 도서바자회로 꾸며졌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과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는 대학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제15회 대학로 문화축제가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5회째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문화축제인 대학로 문화축제는 도무지 뚫릴 길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 고속도로 노란불에서 만년 대기 중인 청춘들이 모였다는 뜻의 옐로라이트라는 부제로 진행됐습니다. 축제가 열린 이틀 동안 대학로 4차선 도로 위에서 청년 아티스트의 공연과 거리 뮤지컬,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축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세종의 혼이 깃든 세종마을에서 세종주간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제570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마을 일대에서 세종의 애민사랑과 한글반포 업적을 기리는 세종마을 세종주간축제가 열립니다. 한글날인 9일 행렬단 100여 명의 세종대왕 어가 행렬과 한글 제자해와 송강 시가집을 봉헌하는 훈민정음 반포식 재연, 복례의 축하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세종마을 세종주간축제는 17일까지 열리며 송강 가사, 한글 손글씨, 인왕산 그림을 전시하는 한글 인왕산을 품다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제7회 일자리나눔터 채용박람회가 12일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구직 컨설팅, 취업교육, 직업훈련 안내와 구직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 인화해주는 이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직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박노수 미술관 전시연계특강이 22일 청운문학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